만약에 2차 경량이... 자신이 없는데요. 네? 떨어질 자신이. 정신 말랑 3개. 님도 선생님 맞으세요? 네네. 부담을 2배로 주지 마세요. 이 노래는 방향 시점 홍보공지를 나온 김도훈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한 번 해보세요. 노래. 하나 둘 셋 넷. 사랑이 이런 건가요. 가슴이 떨려오네요.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.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행운의 남자인가 봐. 아무래도 다른 사람 소개할게요. 내신은 바이 바이. 자 여러분이 왜 노래하는 게 노래. 노래. 어떤 노래? 여러분들 박수로 시작합니다. 신의상 빨간데. 가자. 박수. 박수.